이제 위험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걸 보다가 큰 사건이었죠 2023년입니까 빌황 한국의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가신데 이민을 하신 분이에요 빌황 아주 유명한 사건이 60세네요 월가에 해치펀드에 근무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했던 마진콜 때문에 크레딧 스위스라는 이름 수백 년 된 회사가 망했지 않습니까 은행이 167년 역사의 크레딧 스위스 는 이렇게 몰락했다 빌황이 운영하던 투자 운영사 아케고스의 마진콜 때문에 망한 거지 않습니까 이분인데 월가 투자금을 14조원 날린 빌황 황성국 씨 고3까지 한국에 다녔으니까 한국을 잘 아시는 분이고 초기 경력의 경력의 초기 현대정권 뉴욕에서 근무했네요 진역 18년을 받았는데 핵심이 뭡니까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자산 운용한 거죠 탄 게 없고 빚 내가 여러분들 투자하는 건 참 위험한 일인데 금융업계는 뭐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월가의 해치펀드 가운데 보기 드문 한국계고 친척이나 가족들의 돈 70억 달러를 굴리다가 회사를 더 키우고 싶어 가지고 부채를 끄는 레버리지를 않고 이런 투자를 해 가지고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망한 거죠 원래는 자신과 가족 가까운 지인들의 돈으로만 투자하는 가족 펀드였는데 2021년 빌황은 투자 은행으로부터 500억 달러 70조 원을 끌어다가 파생상품에 투자했지만 기대한대로 이런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주가 하락으로 인해 돈을 돌려주지 못해서 몰락했다 빚을 많이 쥔 겁니다 그렇죠 빚을 그러니까 빚을 한 겁니다 빚을 이 업계의 여러분들 이렇게 베테랑들도 부채를 관리를 못해 망해버린 겁니다 돈을 빌려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하면 빚을 한 겁니다 빚을 이 사건으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입은 손실이 100억 달러 14조 원이고 이 가운데 큰 피해를 입었던 회사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인 거죠 과도하게 많은 돈을 빌렸다 레버리지를 많이 아는 겁니다 자체 자금의 7배 수준이 넘는 500억 달러를 은행으로부터 끌어다 투자했고 여기 있었는데 손실이 노무라가 20억 크레딧 스위스가 55억 달러 손을 받네 한국도 지금 이제 이 pf가 참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한국의 여러분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30억을 가지고 천억을 끌어들여 가 이런 사업을 하네요 한국 부동산 pf 시장의 시행사가 총 사업의 3%쯤 되는 자기 자본을 들고 건설사나 정권사 등 이 금융권의 보정을 등에 얹고 자기 몸집의 30배가 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면 이것도 좀 심상찬네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132조 그런데 연체주율이 계속 올라가네요 미국 같은 데는 한 20 30% 정도 자기 여기 보니 미국의 사업비의 20 30% 정도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한국은 3%를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빚을 지고 참 하는 것은 뭐 금융업계에서는 레버리지를 다 안고 하는 거니까 참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파생상품시장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3배 더 받는 레버리지 etf도 인기가 있습니다 손실 확대 위험이 굉장히 크죠 장기 투자로는 할 수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 특별히 리스크에 강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이런 부분을 불편하게 얘기는 거죠 단기 투자를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일관된 이야기는 비치지 않고 그냥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다 회복이 되니까 좀 비싸게 살더라도 이제 빌항이 접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예상했던 대로 안 돌아가 가지고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레버리지 자체보다도 유동성 위기가 더 큰 위험 요소입니다 시장 상황이 악화돼서 강제청산이나 자산의 헐크한 매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빌항도 여기에 걸려던 것 아닙니까 시장이 기대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서 그냥 터져버린 거죠 이제 이 닥터에이아이는 레버리지를 투자할 때 최소 50% 절반 정도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 논적인 이야기를 하네요 오늘 투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빌항이 여러분 18년 진역형을 받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한번 다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하다 보니까 경제 이야기가 좀 많아졌는데 오늘 방송하다 보니까 좀 실용적인 팁이 하나 나와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챗봇을 좀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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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